뭐라고? 부용? 이거 부용? 어 이거 부용 비치 저게 뭐야 거나? 고투비치 오케이 고투비치 닭도 있고 여기는 프라이베트 개인 비치 같은거야 거나 이거 프라이베트? 이거 프라이베트야 어? 어? 이리와 프라이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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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가나 왜? 앞에서 따라가고 아줌마 저기 춤추고 난리 났네 하하하하 아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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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더,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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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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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포스트 마이 유튜브 예 오케 오케 아 리브 맘 자 여기가 부용 빛이라는 곳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아 여기가 지 입장 요가 성인 20 해서 어린은 공짜 자 이쪽으로 오시면 어 빛이 없는 리조트에서 묵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놀아도 되요 아 이제 어디가 아 아 아 아 나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먼저 막 안고 치켓에 따라 같이 그 나비 여기 차 키디 안에 있는데 저기가 우리가 걸어 오기 시작한 되거든요 정말 허벅지가 뜨거워 질 만큼 막 야 아이씨이 걸어서 걸어서 벌어서 걸어서 배까지도 있는데 까지 저희가 이렇게 수영에서 말amos 왔습니다 훠 Que가 그렇다 문이 너무 다죠 아 주인어 문에 도OWN 우리에 목표지는 하고 얘기 Ojella 소만의 고 회 firms 그게 가 주인 없는 개인 갖은데 어 대적을 들어간다 아, 나 색을 봐라 아, 내가.. 아마 이다 아, 이다 아아아아 이야아 허나 저쪽 섬은 너무 멋있어 에이, 클러스? 아, 여기 클러스, 근데 여기서 이리 있음 아아, 너무 비싸다 자 지금 저희가 온 섬으로 막탄 쪽을 한번 바라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역시 젊은 층들은 여기서 데이트를 하고 분위기가 남다르니까 역시 조금 한 10대 후반 초후반 10대 초후반들은 여기에서 수영을 하네 거니 수영이야 거니 수영 잘한다 거니 수영 잘한다 코나 You look like a fr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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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go for one Dolphin? Yeah, Dolphin 그렇게 수영해 Don't go Don't go They crash the shell and eat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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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같이 가 야 저희는 지금 구형 빛이 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엄청 춥다는데 아 우리는 지금 반팔 있고 바닷가에서 놀고 있어요 아 이거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더운 나라니까 그냥 놓은 거예요 이렇게 던지 로 칼 친구들도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놀고 있고 뭐 어떻게 쪼거 깊을 것 같은데 5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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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씨부 맘 나 BTS 씨부 맘 아 지금 BTS가 BTS가 좋다고 너무 용익 이 문을 지금eldam 그리고 frontline 두리부도 드리부도 tribuad ют 평등 У와 jamais 와우! 오케이 오케이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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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, 나 코울 나 코울 오우 건이랑 나는 신발이 봐봐, 건아 신발 좀 보여줘 짠 짠 괜찮아요? 예, 돼지본드 사가지고 부쳐야겠다 근데 아내가 망사라 설레나 모르겠어 빛이 없는 리조트 놀러 온 사람들은 한번씩 와서 이렇게 놀아도 되겠네 딱 좋은데 뭐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오잖아 네 뭐 바닷물도 따뜻하고 모래사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리조트 다 낫고 그냥 바닷면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쪽이 어, 어떻지 저기는 젊은 청춘들이 지금 아, 저기는 젊은 청춘들이야? 미팅을 나오셨는지 뭐였는지 간자들은 그냥 수영복 꼭 차리는데 여자들은 다 막 꾸미고 나왔어 한껏? 아, 우리 또 이 동네 또 빛나간 청춘들 청춘들 다 모였나 보구만 안 추워? 이거 찍어도 돼? 안 찍으면 안 돼? 그냥 말만 할 거야? 말만 해 너 한국말 잘한다 안 찍을게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? 여자친구가 한국사람이었어? 어 야 여자친구 이름이 여자친구 이름이야? 네, 나이스 어 아니야 이거 어 미포 여자친구 아, 그건 또 그 전에 여자친구? 이거 이다가 지금은 지금 다 또 너무 빚어 어, 지금은 여자친구 없어? 지금 있어 지금도 한국 여자친구야? 어 지금도 한국 여자친구 이랬는데 하하하 땡큐 땡큐 고마워 야, 너 한국말 너무 잘한다 하하하 저게 안 깊어? 안 깊어 안 깊어? 어 여자친구가 한국 여자친구가 한국사람이야 전 여자친구도 한국사람인데 헤어졌는데 문신은 전 여자친구 이름이 있어가지고 지울거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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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봐보세요 이게 다 물이에요 지금 제 허리까지 오는 물인데 엄청 물이 맑죠 이렇게 와 그냥 우리는 이런 데서 놀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현지 친구들도 저렇게 사진 찍고 이런 데서 사진 찍기는 참 좋을 것 같아 이거 그림 같아요 그림 뭐 따로 말로 오 와 오 와 여잔데 오 여자가 점프를 했어 지금 저기서 오 자, 이리 와봐 부용비트에 와가지고 딱 이런데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야, 이거 진짜 완전 인생샷인데 이렇게 쫙 걸어가시면 와 이거 진짜 인생샷이네 이렇게 쫙 이렇게 우와 완전히 그냥 끝내주는 거지 와 제이파크가 딱 이쁘 목소리가 안쪽 한금 예에 이건 상품 신앙 한글 예에 남편 제이파크